아이고, 빨리도 오네, 응? 아이고, 친구 들어왔다. 재수야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야, 이 새끼야. 형이랑 같이 가자. 친구들 왔다 인사하고. 안녕. 상황파악 안 되냐고, 이 새끼야. 걔부터 놔줘요. 걔 보내시면 열어줄게요. 야, 내가 일단 열어. 이 친구 죽는다. 진짜 죽어. 어? 어? 아, 이 씨발. 또 시장이네, 이거. 야, 무릎 꿇어. 아유, 아유. 이 친구 지뢰 때문에 죽는 거야. 상관없어? 어? 진짜 죽어. 어? 개친구 아니야. 개친구 아니야. 이 씨발여. 가만히 뭐하는 거야? 이들도 총 들어. 야, 우리 총 7개야. 쟤네는 하나고. 개설이 잡혀 있는 거 안 보여! 야, 친구 죽는 걸 보고 싶어! 친구 아니라니까! 지 맘대로 행동해서 친구들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뭐가 친구야. 야, 보라. 일단 좀 진정하고. 보라 말이 맞아. 범죄자들 요구 들어줄 필요 없어. 야, 너 씨발. 좆되겠는데, 저거 좆하는데. 아니, 아니야. 저거 다 벙커야. 저게 손 떨고 있는 거 안 보이는데. 씨발. 야, 이 씨! 빨리 끄다! 문 열라고! 탄생 여기서 나가야겠으니까, 씨발! 이 문만 열면 아무도 안 닫히고 끝나. 여설이 먼저 풀어주세요. 얼른 가. 그리고 이런 상황 만들어서 진짜 미안해. 여름이 부끄러워. 여설이... 야. 야. 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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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팡은 이 병신새끼야. 예들아!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아우, 아프겠네. 아우, 아프겠다. 아우, 일어나. 괜찮아, 어? 야! 뭐 할 거야, 그만은! 오빠가 또 그 모습 죽는 거 아니야? 예들아, 성교육 시간이다.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줄 거야? 하지 말라고, 씨X! 아우, 씨X! 그만! 아우, 씨X! 그만하라고! 씨X, 계속 되려고! 아이씨! 어휴, 씨! 그만해. 오빠가 먼저 할까? 어? 아니다. 얘들아! 내가 딱 10분 줄 테니까 1초라도 늦잖아? 그러면 나는 이 아저씨는 못 말려. 어휴, 여자 냄새. 워! 어디에? 조용히 가고자. 래야. 래기가 쫓아 tandem. 혹시? 그냥 풀어주자. 방법이 없어. 풀어주면 그 새끼들이 애설이 순순히 놓아줄 것 같아? 다 같이 위험해질 거야. 그럼 어쩌자고. 아, 이 새끼야. 뭐야? 구찌야?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? 내 말이요. 가까이 오고 있어. 어떡해. 하필 지금 구찌까지. 아이씨. 이 속도면 몇 분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올 거야. 어쩔 수 없어. 풀어주자. 아이씨. 아이씨. 그냥 이 새끼들 툭 낀 거 아니야? 어? 괜히 여유부렸다가 X된 거 아니냐고. 전쟁이든 뭐든 밖에 뭔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하다는 건데. 그렇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. 얘. 진짜로 하늘에서 구체인가 뭔가 떨어져서 밖에 난리 난 거 맞냐? 너 솔직하게 얘기해 봐. 너는 어디서 왔어? 어? 말을 해, 이년아. 아니, 아까 더 뭐라 붙였어야지. 뭐 10분이나 더 준다고 하십니까? 아니, 얘들 톡 낀 건 아니겠죠? 제가 형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? 걔들 다시 오지. 진짜 봐봐. 응? 나이도 어린 게 살려달라고 질질 짜지도 않고. 그냥 가리잖아. 그건 봐도 모르겠냐? 그리고 쟤 쳐다 오는 개들 눈빛도 그렇고. 아이, 뭐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. 어? 어? 왔네? 봐봐. 응? 반가워. 에이커. 반갑다. 두 명이 없어. 아이고, 뭐가 걱정이세요, 아저씨. 톡 견나무지. 다들 뒤로 물러나고 회사리 먼저 보내요. 에이, 문 붙어. 빨리 열어줘.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. 자, 얘들아. 총 내려놓자, 어? 위험하자. 멀리 내려. 그래, 멀리 내려. 저쪽으로 치워, 치워. 어, 어. 내려놔, 내려놔. 내려놔, 내려놔. 내려놔, 내려놔. 내려놔, 내려놔. 내려놔, 내려놔, 내려놔. 왜 이렇게 싸우려고. 집회하자, 내려놔. 빨리. 빨리. 시간 없어. 야, 안 준다. 줘, 안 줘. 줘. 빨리. 응? 빨리, 빨리, 빨리. 아유, 빨리. 아유, 빨리. 자, 이제 문 열자. 네. 열어. 그렇지, 빨리 좀 열자. 그렇지. 뽑아. 이거 돌리면 문이 10시. 이야. 어... 똑똑하네. 잘했어. 상장받겠어. 이제 예설이 보내요. 예설이? 예설이 누구야? 아유, 진지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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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라. 보내. 괜찮아. 아유, 괜찮아. 가자. 가자. 고생 많았어. 야, 철관이지만 진심이었다. 가자. 자, 이제 간다. 어? 얘들아. 이게 단 것 같은데? 아, 힘들어. 얘들 왜 안 와? 어? 뭐야? 무슨 소리야? 어?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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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야 이게'! 뻥이지? 뻥이야! 수영! 빡빡빡, 원킬, 비킬! 셋이 영어로 뭐야? 사이사, 사이사, 사이사! 세이사 필요하나! 둘, 셋! 아아... 아아 어.... 아빠... 아아아... 아아아아... 아allows... 아 menjadi 엄마...! акс아... ione... 에어디하기 네el... 스네... 너희들이 모두 날 욕한 데도 어쩔 수 없어. 나도 내 행동이 맞는지 이제는 모르겠어. 그지만... 난 끝내고 싶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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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 shut. 나 끝내고 싶어!